오징어냄새 오징어냄새 그 뭐지? 타투가 내 옆에서 숨 쉴 때 따뜻한 오징어냄새 나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타투 양치를 좀 해야겠어 타투야 오늘은 양치를 하자 알겠지? 양치하자 양치 양치하자 양치 양치하자 양치 양치하자 양치 양치하자 양치 이게 뭐야? 타투 이거 뭐야? 타투야 이게 뭐야? 치약이에요 우리 타투가 싫어하는 양치 치약이에요 양치 치약 자 어머 누가 여기 위에 씹어먹었니? 누가 여기 씹어먹었어 보여요? 타투야 안 돼 타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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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subsidies орон Jessie 이랬다 와부 어디서 양치를 하네 아우 오징어 냄새 오징어 비 열개 먹었어? 혹시 너의 입... 너의 입안은 바닷속에 있는 것이야? 입안은 수족관을 차린 것이야? 신기한 것이야? 아가타투증은 양치를 하기 싫은 것이아요 다투야 엄마 안 죽었지? 세상에 하기 싫어도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이야 나에게는 양치시키는 일이고 너는 양치하는 일이지 알겠어? 내가 너를 이거 시키는게 너무 귀찮아도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이고 너는 이거 하는게 너무 싫어도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이야 알겠느냐? 다투야 생각이란 걸 할수록 너는 더 괴로워질 뿐이야 너가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너가 왜 태어났을까 까지를 생각이 간다고 그러면은 살기가 싫어지잖아 그치? 생각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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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지 나도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개껌을 사주면은 고기 간식만 먹지 말고 좀 어? 양치 개껌도 먹으란 말이야 편식하지 말고 고기 간식만 좀 먹지 말고 편식하느라 고기 간식만 먹으니까 이렇게 익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양치 거만 하나도 안 먹고 응? 누구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러지 미안 아니 다투 얼굴이 확인이 안.. 얼굴이 확인이 안 돼서 화면으로 확인해야 돼 다투 얼굴이 왜 이빨 어디있어? 어디서 다투 얼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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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말라고 자네 아아 좀 화가 난다구 아우 잠시만 아저씨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빨을 그러면은 티슈로 바꿔볼까? 다음에 돈 돈 좀 벌어서 그거 사야겠다 치석 녹이는 치약? 인스타 같은데 광고에 나오던데 일로 와봐 아우 야 놀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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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투야 이빨 냄새 맡아 어우 근데 아직도 냄새 안 흔네 너 아직 깨끗아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고맙해 오늘은 고맙할까 내일 또 할까 그럼 내일 또 한 번 더 해야 돼 오늘은 고기 간식 없어 양치 간식이야 아주 편식하기만 해봐 간식 없을 줄 알아 고기 간식 고기 간식 꼼치 꼼치는 약간 전쟁이 될 수 있으니까 꼼치는 머리를 일단 먹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봐 내가 좋아하는 거지 아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꼼치야 봐봐 왜 이빨에 됐고 옳지 옳지 어때 평안하지 치약도 맛있고 얘 치약이 맛있거든 치약이 맛 아니구나 알았다 알았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짜증나는 일이야 어? 어? 어구 싫었어 내 새끼 스트레스 받았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우리 꼼치 마음을 너무 놀라죠? 하기 싫은데 미안해 다삐까 이거 한 가지 TMI인데 우리 꼼치 요즘 요즘 산책 나갈 때 엄청 뛰고 사료를 바꿔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락내락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슴 근육 개쩐다 갑자기 가슴 근육 어? 우리 꼬리는 4개월이거든요 우리 서기가 서리가 지금 개월수로는 4개월인데 그래서 이빨이 아직 유치야 근데 생애 첫 양치인데 할 수 있을까? 일단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서리 서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서라 서라 아니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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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게 아우 정신없어 서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양치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양치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설 이게 지금 노는 건 줄 알아? 서네는 지금 양치가 노는 건 줄 알고 있어 너무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